안녕하세요. 크리스 없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 짧은 시황의 크리스탈정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제롬 파월 연준 위장의 오늘 발언에 통화 정책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호재라면 호재라는 평입니다.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주제에 충실했고, 이는 매파적인 발언을 기다리던 투자자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미셸보호만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긴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날렸지만, 시장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JP모건의 12월 인플레이션 전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미 최대은행 JP모건은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까지 수가 예상보다 약할 것이라 전망하며, 이것이 약세장 랠리를 더 강화시킬 것이라 봤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연준의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금리와 달러는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타이트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던 두 자산의 하락 전환에 특히 나스닥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시장이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가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움직이며 상황을 관망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메인 이벤트 중 하나로 인식되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나가고, 이제 목요일 CPI 발표와 금요일 은행주 실적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본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